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거는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대성황이죠. 오징어 게임이 이제 막 로블록스나 아니면 VR챗 이런 데서 비슷한 맵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징어 게임을 아예 독자적으로 만든 곳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. 게임이 시작되면 이 원작이랑 똑같게 앞에 있는 인형이 있죠. 이 인형이 부궁화 코치를 해줍니다.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그린라이트 하면은 움직이는 거야. 레드라이트 하면은 이제 빨간불 멈춰야 돼. 그때 움직이면은 이제 침살당해 죽어버리는 거기에서 이제 김한혜와의 내기를 진행하게 될 건데 죽었을 때의 위치가 상대방보다 많이 간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리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현장에서 바로 뭔가를 시키는 거야. 잔심부름? 그치.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가면 어떡하냐? 끝까지 가면? 거짓말 감지기 지지기. 그냥 전기충격기를 하는 사수 지져버리죠. 아하! 이렇게 해. 오 됐다 됐다. 됐어 됐어 된 거야? 야 나 맨 뒷인데? 움직여도 되잖아. 오 너 저기 있구나. 만나볼래? 만나볼래? 야야야 일로 와봐. 힐을 알려주세요. WASD야 그냥. 어 잠깐만. WA... WA... 야야야 애들이 나 밀어! 아 씨. 소리 개 공포스러워. 왜 왜 다 죽어 왜 다 죽어. 와 나 방금 살았다. 어떻게 살았냐? 야 애들이 잡고 다 죽자니까? 죽었어! 야! 아니 이거 잠깐. 이거 이거 넣지 이거 넣지 이거 넣지. 소리가 안 들려. 어 소리가 안 들려. 이거 일단 연습 연습. 야 근데 잘 만들었다. 진짜 잘 만들었지? 이거 근데 그 개구리 아니야? 슬픈 개구리? 와 어렵네 이게 막 옆에서 계속 건드려. 그치 그치. 이게 애들한테 밀릴 위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뒤에 있는 애들도 막 밀고 나와? 그런 것 같아. C가 앉는 건가 봐. 뭐야? 야 이 안에서도 움직이면 안 돼? 왜 왜 안에 있는 애들이 죽지? 배탈하며. 이거 X버그 아니야? 너 다 죽고 올 셈이야 설마? 제발. 잠깐 내가 더 가야 되는 거잖아. 이거 이거지 이거? 어. 오빠 좀 생임하냐? 야비하게. 야 이것만 지나가면 돼 이것만. 나이스 해 나이스. 아니 방금 움직였는데 안 됐다니까? 김계정이야. 아 이 X버그 게임 진짜. 긴장했더니 목이 마르구나. 물 좀 가져오거라. 아 예 아주 감사합니다. 다음은 뭘 시켜볼까나? 다음은 봐준 거거든. 아 여기서 못 가는구나. 미리 가놀라 그랬네. 우리를 위로 이어줘 봐. 미쳤나. 아 얘들 미는 게 에바라니까. 이거 11번 지금 내 똥꼭 빨고 있잖아. 또 있으면은. 어어어 왜 이래? 아 하지마. 아 미쳤나 봐. 얘 왜 이래. 왜. 내가 스파이러시 모너쥐. 바람인가? 나 왜 죽음? 그렇지. 야 니가 나 밀었잖아. 야. 정당당당하게 안 하네 게임을. 이거 봐. 아 뭐야. 아 이게 너무 애매해. 컴퓨터가 많이 죽으면은 나를 못 보나? 컴퓨터 죽이느라고 나를 못 보는 느낌? 아. 그치. 근데 그런 거 오징어 게임에서도 있지 않았어? 사람 뒤에 숨어있으면 안 보이고. 아 맞아 맞아. 그러네. 그렇게 살짝 반영이 됐나? 설거지거리가 조금 쌓였어요. 좀 설거지 좀 하고 오세요. 진심으로 지금 하고 오라고? 네. 지금 하고 오라고? 네. 아 짜증나. 에퓸. 잘하고 있나 볼까? 예. 끝났어요? 예. 예. 자. 그린 라인. 움직이면 안 되지, 미적두. 그런 거 같아. 봐봐. 이 안에서 죽잖아. 오 봐봐. 죽잖아 이 안에서.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. 조용히 해. 안 들려. 안 들리게 했다가는 먹방 진짜 짠 거? 요즘 어딨어? 아 앞에 있는 애구나! 조용히 해. 아 뭐야! 예 나이스! 어 나авлив다! 아 뭐야! 아 씨 오바네. 무슨 기자? 야 멀리 뛰게 안 해봤어? 야 이 정도면 1m는 더 간 거야! 1m요...? 야... 너도 없고 한 뼘인데? 일단 여기 뒤에 있는 너 옷과 내 옷들을 다 정리해 줄래? 아니 근데 이거...! 뭐고.. 아.. 더러운 거 봐! 많이 남았다! 설레! 아! 움직였다! 움직였잖아! 이게 아니지... 어? 아 봐! 뭔데? 야야 스페이스버 아까까지 안 먹었던 키야 이거! 안 들려 안 들려! 야 이게 안 걸리는 건 말도 안 되지! 내가 이미 이겼다! 어? 아! 왜? 왜? 왜 죽어? 그렇지! 너 안 움직였거든? 이게 버그 갓게임이거든! 네가 움직였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거든 이 게임에서! 그럼 뭐가 상관이 있는 건데 이거는?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한데? 이거 비긴듯? 아니야 이거 딱 봐도 야! 이게 나잖아 옆에! 가봐봐봐! 어! 뭐를 시키면 좋을까? 일단 하고 싶은 걸 말해볼래? 하고 싶은 건 없고요! 놀고 싶습니다! 1탄전으로 가야겠어! 와 이거 죽을만 했는데! 레드 라인! 아! 그렇지! 아! 뭐냐고 이게! 뒤에서! 바로 들어가야겠어! 이제 봐주면 안 되겠어! 레드 라인! 이렇게 앉는 건 되나? 쉬프트! 앉는 건 된다! 나 공략법 알아버린 거 같아! 레드 라인! 아 슬금슬금 기왕이 뭐야! 뭐야 이게 진짜 된다고? 어떻게 개 버그네? 오! 아니지 이거는 기술이죠!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치사하게 들어왔잖아! 오! 뭐야! 야 말이 안 되잖아! 아니야 아니야! 완전 맞아! 아 말이 안 되잖아! 이건 들어간 거잖아! 아니야 아니야! 야 봐봐! 야야야야! 초정밀 카메라 들어갑니다! 이틀대로 초정밀 카메라 씨! 완전 나와있죠? 아 이건 아니지! 야 몸이 들어갔으면 이거 인종으로 쳐야지! 머리가 들어가.. 어? 안 들어갔죠 머리? 싹 다 나와있죠? 그 알지! 멀리뛰기도 발 기준이야! 발 기준? 발 기준! 야 얼마나 애가 억울하게 죽었으면 발을 땅에 대지도 못하고 죽었어! 그니까 탈락이라는 거지! 잠깐 쓰레기 버리고 왕! 아! 그거 나갔다 와야지잖아! 어! 에에에! 전 여기까지 해도 될 거 같은데잉! 막판 막판! 막판! 들어오는 거 가봐야지! 야 이번에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보자! 하지마! 오! 뭐야! 왜 이렇게 빨리? 야 이런 거 개쫄렸지! 오! 어!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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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쏘어! 압쏘다고! 레드 라이트! 오! 뭐야! 왜 이렇게 늦게 말해! 아! 왜 이렇게 늦게 말해! 오! 오! 압쏘! 안돼! 이거! 아! 아! 뭐야! 왜 그러으냐고! 아! 아!!! 아! 아! 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진짜 왜 움직여서! homo ה 어떻게 움직여놓고 우우우우우우우우 와 뭐야! 이거 맞았어 들어간거야 마지막에 내가 밀어서 죽였다 으아 참 이거 알지. 버그를 이용하는 것도 실력이야 와 진짜 아픈데 아니 야 나 궁금한거 생겼어 오징어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을 거 같애 밖으로? 어 반환한다 하고 그냥 쏘버리지 않을까? 이렇게 총 한번 밀어보게 해 어 여기서다 안 되는 거지OT 반환 그런거 같애 크리마이! 뒤로 가들어. 사람을 이렇게 죽여선 안 되는 거잖아요! 크리마이! 졸았어. 안 밀리는데? 그 오징어가 밀리겠냐? 얜 통과되는데? 오징어인 척해. 크리마이! 그럴까? 어. 조용히 되나? 오! 유바! 유바고요? 아주 재미없었고요? 혈착기는 우리도 휴대 가서 척척 옮길 수 있어요. 야! 우후! 다른 영상도 재미있거든요?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 김한이예요.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. 안 본다고요? 어! 꽉!